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동구 유라동 신기협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150에 31로 나와있는 건물 이름 하나룸에 있는 넓은 원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와서시면 왼쪽으로 신발장 위치하고 있고요.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쪽에 이렇게 부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그리고 드럼세탁기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넓은 직사각형 형태의 방인데요. 이렇게 에어컨과 창이 이제 두 양쪽에 창이 있어서 통풍, 채광 되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옷장, 냉장고, TV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끝에 있는 문은 이런 식으로 보일러실 겸 빨래건조실입니다. 세탁기는 아까 부엌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라동 신기염 인근에 있는 한아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